0883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화생명입니다. 한화생명의 테마는 금리인상 야놀자 생명보험이 가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1946년 국내 최초 생명보험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음. 2012년 대한생명보험에서 한화생명으로 사명을 변경함 가치중심 영업추진을 통해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 상품 판매 속성 개선, 상품 수익성 재고에 집중하고 있음. 주요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한화자산운용, 한화손해보험, 캐루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이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46년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사로 설립되어 인보험 및 그와 관련된 재보험 계약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생보사 시장에서의 최고 수준의 언더라이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자산 듀레이션 확대를 통해 금리 리스크 관리 등 부채 공정가치 평가에 대응. 대시 신용위험 신뢰 수준 강화 및 연결 아오비시 비율 도입에도 견실한 이익 실현과 위험자산 관리를 통해 아오비시 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바 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 재무 대시 일신합 저축성 보험 판매 확대로 보험료 수익 증가와 재보험 수익 확대, 당기손익인 식유가 증권 및 처분이익 증가, 외환거래 이익 호조 등에 따라 영업 수익은 전년동기 대비 신장 대시 고수익 보험 상품 판매에 따른 보험 관련 비용 부담 완화에도 당기손익인 식유가 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과 파생 상품 평가 및 거래 손실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하락 대시 보험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익 확대와 보유 부동산. 매각을 계획 중인 바 이를 통해 외형 및 수익성 상승 전망. 2022년 10월 4일 기준 장마감. 한화생명의 시가총액은 1조 8456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한화생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42위입니다. 한화생명의 상장 주식수는 8억 6853만 주입니다. 한화생명의 액면가는 5천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화생명의 퍼은 1.76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4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1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00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0.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10원이고 추정 EPS는 665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0.22배 9,8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점에 3.50이며 목표주가는 3075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94번지억원, 3,437억원, 13,52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87번지억원, 2,082억원, 12,492억원입니다. 한화생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번지 119.05%이고 유보율은 230.30%입니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빛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09.38이며 전일 대비해서 53.89 더하기 2.5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24.14 더하기 3.5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의 2022년 10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12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090원보다 3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4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화생명의 종가는 2,125원이며 주가가 한화생명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의 종가는 2,125원이며 주가가 한화생명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한화생명은 거래량 59만 6,900일 흔일곱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7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9만 583주 한국증권에서 7만 4,900의 순도주 삼성에서 5만 5,376주 키움증권에서 5만 1,666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5만 80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9만 5백내순도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만 1,100일 흔일곱 주 키움증권에서 8만 3백일 흔다섯 주 한국증권에서 6만 6,808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5만 4,44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0만 8,531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6만 3,800내순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인상 관련주 한화생명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